팬티 사자 아, 나 추다는데 이건 편집! 신따가 언제 와? 가? 래스 고 라스 고 래스 고, 래스 고 아침 테마 세월 시일 때 반응이 왜 나는데? 래스 가 되나 오늘? 오! 그는 가게 축이야 야, 그 얘기야 어? 여기 되게 유명하던데 여기가 거기에 있는 거 같은데 차에서 톡톡 하는 게 좋지 샤톡? 응, 편해 샤톡 말고, 샤톡? 샤톡이 편해, 샤톡 편하지 네, 코너 만들어요, 샤톡 오, 뽀샵 잘해주겠지? 뽀샵을 원하는 거 아니야? 뽀샵하면 뽀샵 만약에 얼굴 밀고 뭐? 그럼 밀 필요가 없지 얼굴 윤곽이 좋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야이 어어, 오랜만이네 그제 이 정도 따지 마라 그니까 나이는, 옛날에는 humid 시절부터 했거든 나이가 들었거든 막 이렇게 말 잘해 옛날엔 너 진짜 웅왕왕 은혁아 맏찌 떴놓은 봐 너 그렇게 안 했었어 리터 하자면 유도 놀랄 때 있었잖아 다 irgendw arranged incorporate 확실히 너 잘 그랬어요 딱 봐도 잘 그랬어요 np use 나 같이 뛰어 exempel 너 진짜 나같이 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불렁이야! 말이 옆에 있는 거야 말이 같은데 말이 아니지 말이 옆에 있는 거야 이거 뭐야? 어 나 줘 가져올래 아 줘 빨리 아니 심하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아 빨리 줘 아 청소기야 청소기 야 제나 야 미쳤다 이거 야 쟈워 얘 뻔아들이자 얘 청카미나 열어봐 하하하하 볼게 왔어 촬영을 해놓기 전에 본 chin 한다면 둘간 왜 하는 거예요? 한 번 써서 준 거야 해주세요 한 두 번 쓴다 준거지 이리로 가야 돼? 나한테 준거야 우와 전자 좋더라 터커 없이 그냥 아예 나간다니까 팍! 나간다니까 나 진짜 왜 이러냐 우중충충이? 우중충충 우중충충 너우 우중이 노래 미카솔 랄랄라파 랭 라파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딱! 저거 멋있어 저 2년 정도 그거? 아니까요? 2002년 맞나? 차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석진은 뭐 왜 뭐 좋아하지? 석진은 바나나 오인 거 같아 나는 나 긴장돼 나는 소수 너를 만났던 그 때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나도 나도 좋아 그냥 나 여행을 줘야겠다 여행 너무 좋지 여행 갈까?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멤버들 다 같이 가야겠다 너무 좋잖아 한 군데 아니면 여러 군데 아니 나는 진짜로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멤버들 다 같이 여행 가서 방에 한 명씩 내가 한 번씩 찾아가는 거야 야잇! 상대방도 한번 생각해볼까 시현이는 내가 돈 될 테니 다 같이 가자 그거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버킷리스트야? 버킷리스트야? 작으면 너가 이거 하지? 어 분운하네 우리 셋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야 너가 나중에 눈 감을 수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봐야 지금 방향을 틀어서 시현이가 우리한테 뭔가를 사주는 걸 한 번 가볼래? 버킷리스트야? 어 다시 사줘 팬티 하나씩 사주게 어? 야! 야! 팬티! 팬티! 야! 나는 왜 안 사줬냐? 아 너 진짜 아 그때 왜 널 사줬지? 새해! 우리 그때 생일! 너랑 나랑 생일 비슷하게 아 비슷하다고? 교환했어 야 백화점이다 내가 넣고 사주고 너가 내 거 사주고 똑같이 그래 이제 가서 기다려주십니까? 빨리 빨리 일단 갑시다 팬티 사자 날씨도 안 먹었어 난 널 언제까지나 가고 아깝쏭 리코딩 스톱트 플리즈 체크 리아 캠링 봉추 찜닭 있고 아 봉추 좋지 봉추 맛있어? 너무 맛있겠다 봉추 중자루 잘 먹어? 당면 추가 두 번 추가해야 돼 두 번 아니야 하나 번 추가해야 돼 공장 야 그래서 여기는 뭐 나는 너무 좋다 갑자기? 없는 게 없구나 아니야 iable 이건가? 이건가 이거? 형 뭐지? 다 어지던 밤 타 길을 이루어 가던 내 앞에 가장 뜨거운 춤을 나와 처주を 저거 어딨어? 랜덤블러워 아니야? 그러고잖아 이 뭐지? 아... 좀 랜덤하게 좀iras.. 랜덤하게 했어, 랜덤하게 했어. 난 번더플로어 너무 좋아, 진짜로. 그럼 고맙게 해, 번더플로어 가야 돼. 번더플로어야, 나 너무 좋아해. 좋아한다고 해. 쯤 땅 언제 와? 나 혼자서는 나가지 않았어? 안 나왔어. 나갔잖아, 둘이. 세수하는 것도 찍었어, 그러면? 재밌게 했어? 세수를 재밌게 해야 돼? 하다가 물도 먹게 해야지. 그러면... 편집입니다. 그건 전 참지. 아, 그래? 만우절 때 팬들이 만든 거였을걸? 아, 그래? 기사가 이렇게 나오길래 아... 사무실에서 실장님이 선물로 넌 늘 항상 선물이 있어. 기왕 나가는 거 그냥 기사 한번 올릴까? 그래서 인사로 올렸는데 실장님이 야, 동해야 그 기사 그거 어디서 낳은 거야? 난 형이 나한테 선물로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야, 빨리 그 기사 내려,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건데 내가 어떻게 그 기사를 내려요? 그랬더니 그럼 누가 만든 거야?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팬분들이 동해가 나 혼자 산다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기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이 만든 거야, 진짜 그냥. 무지개 회원에 내가 입성이 된다.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언제 촬영이죠? 이렇게 내가 촬영 날짜를 모르는 거야. 진짜 다른 사람들이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. 지은 분들이 하, 대단해. 아, 나는... 자! 밥 먹어? 온교서 식사하시죠. 야, 밥이 진짜 빨리 온다. 그러니까. 빨리 먹으면 빨리 좋지. 기가 막히고만. 아우, 찜닭은 언제나 맛있지. 아우, 너무 맛있어. 뭐예요? 또 토마토? 당근. 동해가 찜닭 좋아하지? 너도 좋아, 나. 우리가 그거 연습실에서 맨날 시켜 먹었지. 난 당면 좋은데. 다음번에는 저 어때 올리고 가야 돼? 이기는 데 가자. 개벌은 데 가자. 아니면... 대전 엑스포 가지 않아? 대전 엑스포. 대전 엑스포. 너무 오랜만이다. 흔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. 와... 다 봤어? 수학여행으로. 수학여행으로 갔어, 그거를? 90... 오... 내가 4년도에 갔네. 진짜 갈래? 그렇게 앵그리버드처럼 매워. 앵그리버드 이거. 갈래. 아니, 왜 이렇게 맵냐. 이게 보통 맛이라며? 못 먹는 건 아닌데 매콤한 게 좀 땀 나나. 그게 못 먹는 거 아니야? 아니, 못 먹는 거 아니야? 좋아해. 힘들어도 먹는? 노체인지? 노체인지. 노체인지. 존버라고 하지? 존버랑 이거랑 달라. 너 존버 잘 모르지. 무슨 소리야. 그거 풀어서 하는 거야. 존중하며 버틴다는 건 줄 알았는데 넌 잘 알고 있었구나. 응. 그거였어? 슈즈가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존중하면서 버텼기 때문인 거잖아. 너 그 양심을 선호하고 지금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양심을 선호하고 고소하고 맛있어. 양심이 털이 났어. 그치? 털 난 거 같더라고. 털 복근이 났어. 아, 복숭아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.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네. 근데 잘해. 트라이 하잖아. 이제는 잘해. 너 그게 사람 망치는 거야. 근데 너가 특이한 것보다 재밌어. 기준을 거래기가. 규명해 두면 안 돼. 어서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. 그럼 너가 딱 봤을 때 우리 멤버들 중 누가 제일 재밌어? 나한테 제일 재밌는 건 신동연에 제일 재밌지. 저는 아무래도... 나 신동연 너무 재밌어. 나 옛날에는 진짜 신동연 어느 정도였냐면 한참 웃길 때는 신동 글씨만 봐도 웃겼어. 신동해. 나는 여욱이 웃는 소리가 제일 재밌지. 아, 여욱이... 야옹이 다 꽂히는 다이톤에 딱 꽂히는 밀렸어. 밀렸어, 밀렸어. 댄스도 아니고 다이톤에 딱 꽂히는 안 돼, 그래. 신동해. 아, 배불러. 못 먹겠다, 이제. 찜닭을? 안 먹었어? 닭은 없네. 겁난 거야, 그러면. 생명을 잃은 거야. 이런 거에는 식상하잖아, 이런 그림은. 식상하지, 싫은 모습을 보여줘야지. 포춘쿠키의 구독자분들은 그런 걸 원한다고. 너에 감춰져 있는지 못 봤던. 금고 열었는데 성체 인식하고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. 지문 인식이 아니라 딱 한 번 여기 툭 나가지고 피 쪽 나와가지고 그걸로 DNA 검사해서 들어가가지고. 근데 반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경책 하나 딱 있어. 성경책이 뭔지 알아? 너네 보는 거.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딱 파여가지고. 더욱아, 반전의 반전. 백지수표. 반전. 반전의 반전. 가자. 하나, 둘, 셋. 아니 왜 알아서 해. 이제 시작하는 거지? 야, 포춘쿠키. 근데 제가 뭐 즐겨보는 채널인데 밤에는 시원이 집에서. 정말 유명 셀럽만 나온다는 최시원의 포춘쿠키입니다.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런 자리에 제가 내가 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. 최시원의 진짜 모습. 네. 네,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나, 둘, 셋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바이바이. 포춘쿠키. 아, 그렇네. 아, 9시까지는? 네, 그래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저희는 한 번 더 보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